추자도 해상에 사업비만 18조 원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돼 논란입니다. 지역 주민 사이 찬반 갈등도 나타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주도 역대 최대 규모의 발전단지 조성인데도 제주도가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갈등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죠. 강병삼 제주시장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입니다. 먼저 태풍 피해 상황부터 좀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주시 지역은 지금 피해가 어떻게 되나요? 파악했겠습니까?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다행스럽게도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농작물 피해가 일부 발생했고요. 양식장 정전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또 가로등 같은 공공시설물 피해들도 발생하고 특히 8400여 가구 정전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피해 상황 파악하고 있고 특히 도심 지역 피해는 대부분 복구가 신속하게 좀 이뤄진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구자읍 밭작물 피해 지역을 직접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다녀오셨죠? 네, 구자읍 밭작물 피해 현장 그리고 오면서 행원의 양식장 그리고 또 넘어서 서쪽 한경면 양식장 피해 현장과 침수된 농지들을 좀 많이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곳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떻게 지원할 예정인가요?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파종하고 나서 지금 발화된 상태로 싹이 있는데 많은 바람 피해, 그다음에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양식장도 정전으로 인해서 거의 10톤 정도의 어류가 폐사하는 피해도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일단 피해 접수를 신속히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같은 피해복구비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태풍 피해에 따른 복구와 후속 지원에 좀 더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추자도에 사업이만 18조 원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조성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고 지금 직접도 시장님께서 추자도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간에 지금 찬반 갈등이 큰 상황이죠? 그렇게 이제 아직 초기 단계라서요. 찬반 갈등이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이제 많은 충분한 설명을 드리면 수습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현장에 갔을 때도 찬성하시는 측이나 추진하시는 측이나 반대하시는 측이나 궁극적으로는 추자의 발전을 위한다, 추자의 미래를 걱정한다는 점에서 이제 공통된 의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아직 불명확한 상태에서 사업 내용이 뭔지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해가 생기시는 부분들을 많이 좀 풀어드리려고 앞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자도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시장님께서 최우선으로 두겠다라고 강조했던 게 어쨌든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제주시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어떤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신가요? 네, 갈등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메커니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나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충분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서 이제 일단 제주시에서는 연관된 부서들, 담당자들을 여럿을 모아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자료를 확인하고 정보를 확인하는 중이고요. 도청 담당 부서하고도 긴밀히 연락을 하고 있고 사업자 측과도 이제 접촉을 하는 중입니다. 어쨌든 주민들 간의 갈등이 더 좀 불거지는 건 맞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근데 사업이 정상대로 이제 추진이 되면 추자도 해상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어쨌든 제주도가 아닌 전남 지역으로 연결이 되고 또 사업부지 해역, 그 경계 또한 지금 시도 간에 불문명해서 이게 뭐 지금 인허가 자체를 제주도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글쎄요, 그건 일부의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추자면 해역에 지금 풍황계치기를 설치했고 사업을 예정하는, 계획하는 곳이 추자 해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에서 인허가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자체를 지금 제주시에 했는데 그게 제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주장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앙부처의 권한이다라고 일부 주장하는 거지만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네, 그런 사업에서 추자 주민 그리고 제주도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최근 산자부 정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 인허가와 관련해서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제주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면 관계 당국과 어떤 구체적인 협의 같은 게 있었을까요? 그 전부터도 지속적으로 산자부와 도청 담당 부서에서 계속 협의를 계속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게 공식적인 산자부의 명시적인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협의가 조만간 마무리돼서 도민 여러분께 그 결과를 소상히 좀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KBS가 취재를 해봤더니 추자도 서쪽입니다. 서쪽에 이미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600메가와트 규모의 사업 공고를 이미 했고 또 발전사업 지금 인허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시에서 혹시 파악된 게 있을까요? 네, 정확히는 그 사업을 공고했다기보다는 이 사업과 관련된 의견 청취, 주민 의견 청취를 한다는 공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 공고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우리 시의 에너지 담당 부서하고 추자면 쪽에 혹시 주민들의 의견이 접수되는 게 있으면 알려달라, 이런 협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제주도 한 일간지에 게재를 했었죠? 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추자도 현장을 방문했을 때 시장님도 이 사업에 대한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충분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사업자 측과 만남 같은 게 있었을까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추자도를 기준으로 동측해역과 서측해역의 사업자가 각각 다른 두 개의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동측해역의 사업을 준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시청을 방문해서 만나서 사업 추진에 관한 의지나 이런 걸 들은 바 있습니다. 서측의 사업자도 원래 당초는 9월 5일 날 만나기로 했었는데 태풍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정이 변경돼서 다음 주 정도에는 저희가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측 다 만나게 되는 거고 사업자 측은 2년 전 제주시로부터 풍황계측기 사용을 위한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 취재 결과 KBS가 취재를 해봤더니 당시 허가 목적에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타당성 평가로 기재된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지난달이었나요? 시장님 브리핑 때 여러 가지 목적이 기재가 돼 있었고 그 중 하나가 풍력사업이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당시에는 제가 좀 신속하게 도민들께 이 사안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우선 드리고 제가 추자를 방문해야 되는 일정을 급하게 잡았었고요. 그 사업계획서 내용 안에 풍력발전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해안과 관련된 정보 제공의 목적이 기재되어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계속 제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보고 한 결과로는 명백히 풍력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의 목적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업자가 아직 만남을 갖지 않은 사업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자가 중간에 변경이 된 그런 과정이 또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정리를 하는 대로 좀 소상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추후에 만남을 통해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하고 요청한 자료들이 또 오면 공개할 수 있는 최대한 공개를 하고 내용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주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향후 만약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제주시에 다시 한 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을 한다면 그때는 지금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실 계획인가요? 맞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이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련된 여러 법률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정책 결정이나 이런 부분은 제주시가 아닌 도에서 아마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과의 접촉면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가장 저는 중점을 둘 생각이고요. 관련해서 추자 주민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제주 도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 방향대로 판단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다 나와 있지 않고요. 많은 오해 그리고 부족한 정보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명하신 주자 주민들께서는 이번에 갔을 때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행정시에서 많은 정보를 확인해서 좀 알려달라 이런 부탁도 있으셨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갈등 없이 주민들이 이제 추자의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최대 규모의 사업이고 또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아직까지 크지 않다고 하셨지만 또 커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해야 될 역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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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